2023 문화목회 간담회 화보가 열렸습니다. 대한예술교장로회 통합총회 문화법인 부의사장 김은성 목사는 일상회복을 향해 가고 있지만 코로나 이후 세상은 많이 변했다며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새롭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연세대학교 시스템생물학과 김응빈 교수와 함께 감염병의 시대, 미생물과 생활문화를 주제로 코로나로 인해 미중의 위기를 겪었던 시대와 교회를 돌아보고 미생물이 생활과 문화를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문화목회 간담회 허브는 문화에 관심 있는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문화예술 전문가와 소통하는 장으로 해마다 목회 안에 예술의 참여와 효과를 모색하고 있습니다.